1983년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반도체는 64킬로비트 D램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2기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킬로비트에 0이 6개 더 붙은 거죠. 40년 동안 늘어난 저장 용량이 무려 50만 배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지만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DDR5 가격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달리 오히려 어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기선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DDR5 반도체 32기가비트 용량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D램을 개발한 지 40년 만에 용량은 50만 배 늘었고 지난 5월 16기가를 양산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전력 소비도 10%가량 줄여 전력 효율이 중요한 데이터 센터 등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DDR4에서 5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양산에 들어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제품 개발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도 6% 이상 오르며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